공부를 붙잡고 있어. 공부를 내려놓아야 돼.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남아 있었나봐요. 근데 어제 밤에 잠이 하나 갖고 법 묶었다가 어머 공부를 내려놓아야 돼. 이게 내 분별심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게 내려놓아야 돼 공부를. 내려놓아야 돼. 그 한 생각이 내 분별심이었구나. 그 생각이 그게 딱 눈이 떠지는 순간 그게 공부가 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가벼웠어요. 지금부터 2022년 11월 10일 목요법회 대화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응답시간이라고 하니까 뭔가 생각해가지고 물을 거리가 있어야 묻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서 이제 질의응답시간이라고 안해야 되겠습니다. 학교 공부처럼 뭔가 모르는 게 머리로 모르는 거 있을 때에 질문해서 대답을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머리로 모르겠는 거 궁금한 거를 묻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기 공부 대화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공부를 점검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반성고부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소리.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업무 시작하실 때 나는 이미 실제로는 집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거에서 오늘 계속 곱씹어봤었는데 곱씹어봤다? 네. 확 와닿지는 않지만 내가 직접 하고 있다라는 것도 거기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생각이구나. 그거는 확실하게 믿었는데 그것도 생각이다 라는 것도 약간 좀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순교 공부를 하면서 집착이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집착이 없다라고 하니까 부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실제로 집착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원래 이미 그러한 상태를 회복하는 거지. 내가 집착을 없애야 된다면 내가 만들지도 않은 집착인데 자기가 집착 만든 적 있어요? 그렇죠. 조건에 따라 서설로 생겨난 집착인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없애요? 나라는 존재도 찾아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집착을 없앤다 하는 건 완전 망상이에요. 그런 말 한번 보세요. 원래 지금도 집착이 없는데 있는 것 같은 느낌 생각 그 속에서 자기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행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없애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 내가 없애야 된다면 이거 가능하겠어요? 끝없이 나오는 집착이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성을 보아 곧장 불도를 이루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견성 곧장 불도를 이루는 게 누구에게나 지금 당장 가능한 거예요. 이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냥 자성을 보아 곧장 불도를 이루고 법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말로 듣고 치워버리는데 그게 아니야. 이거 이런 한마디가 나를 살려내는 생명수예요. 생명수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치워버려. 계속 가르쳐주는데 안 들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 이거 하나가 우리가 못 벗어나는 원인은 이거 하나예요. 계속 가르쳐주는데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흠 흠 흠 곧장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난 그렇게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자성을 보아 곧장 불도를 이루라고 하나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르쳐주도 이렇게 안 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 자기가 나름대로 파악한 거 있어. 그렇게 해. 각자 도반들에게 도반들에게 만약 의심이 있으면 돌아와서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는 못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죠?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왜 물어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아 그거는 그냥 뭐 그냥 육주당경에서 하는 얘기고 나는 뭐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한다. 왜 내 마음대로냐. 뭐 곧장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고 나는 그게 안 된다. 자기 판단을 믿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안 받아들인다니까. 법이 안 들어간다니까. 자기 판단 때문에. 저렇게 되겠나 뭐 곧장불도를 이루라. 이거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가요? 저희에게 하는 얘기죠. 지금 자기에게 하는 얘기에요. 지금 자기에게 이게 바로 길이니까 이 얘기를 하겠죠. 네. 안 그렇겠어요. 그쵸. 그러면 뭔가 되게 가까이 있나 보다. 멀리 있는 게 아닌가 보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지금 바로인가 보다. 공부 많이 했고 안했고 이런 거 다 단서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세요. 없잖아요. 도반들이요. 모두 라고 했잖아요. 모두. 모두. 모두 라는 거는 흔히 육조 해능돼서 앞에 있던 앞에 있는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기 단서가 하나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하는 얘기 하겠어요. 나한테 하는 얘기지. 안 그렇겠어요. 제가 그 얘기 했죠. 제가 출가기 전에. 출가기 전에 청년법회 다닐 때 법문을 들으면서 못 알아듣겠는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나도 여기 앉아있는데 저분이 법문을 한다면 수많은 사람한테도 하는 거지만 나한테도 하는 것이니 나한테 꼭 필요한 얘기니까 나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하고 계실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한 마디도 허투루 들을 수가 없죠. 전부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내가 저건 못 알아듣겠네. 저건 무슨 말일까 그럼 이제 궁금하게 남지. 내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더 많은 관심도 없고 그냥 뭐 듣긴 듣고 있어.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열심히 참여도 안 하겠죠. 여러분들은 관심도 많은데 그 정도의 관심보다 더 완전히 열고 자기 업식이 그렇게 쉽사리 자기 습관이 쉽사리 바뀌겠어요. 완전히 열고 도대체 완전히 저게 완전히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이렇게 해도 똑같은 시간. 그냥 앉아서 적당히 자기 생각에 빠져서 들어도 똑같은 시간 지나가는데 한번 보세요. 학교 공부도 1등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눈빛이 달라요. 공부 시간에 자세도 달라요. 학교 지식 공부도. 그런데 이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이 공부는 더 어려운데 우리 살던 이 업식에서 완전히 몽땅 벗어나려고 하는 공부를 그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 공부보다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고 가치있게 보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그렇게 가치있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게 있어요. 우리 둥쟁들은 그렇게 있어요. 누구나 눈에 안 보이는 이 마음은 별로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값어치 있는 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하고 비는 시간에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치우고 인생에서 이 공부만 해요 안 하잖아요. 할 거 다 하고 비는 시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저저번 시간에도 내내 말씀 드렸듯이 계속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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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살아온 사고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그러니 마음이 궁금한거지. 저게 무슨 말일까 어째서 저렇지 어떻게 해서 내가 곧장 바로 곧장 불도를 이룰 수가 있지 불도가 도대체 뭐야 어떤거야 어떻게 지금 곧바로 된단 말인가 지금 곧바로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지금 곧바로 된다 이 소리잖아 지금 자기 생각 없으면 자기 아르마리 없으면 자기 아르마리를 없애는게 아니고 자기라는걸 놔 버리면 그냥 콩을 파치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거에요. 내가 나를 놓아야 콩을 파치로 받아들이는게 아니고 그냥 콩이 파치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거지 그건 내가 없는거지 내가 나를 놓아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게 아니고 내가 봤을때는 콩인데 법문에서는 파치라 그래 그럼 그냥 그거 그대로 파치라는걸 받아들이면 이게 내가 없는거지 그게 내가 없는거잖아요 법문은 법문은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해 입에 쓴 말을 해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되는 말을 한다 이거지 내가 이해 안된다 그러면 내가 이해하는 그거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이 법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내가 내 사고방식을 딱 고집하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법하고 부딪히지 거슬리지 나한테 이해가 안되지 어렵지 그거 파치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다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받아들이면 어느정도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또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건 안 받아들인 거 있다는 증거거든 진짜로 받아들여진 사람으로 보면 달라요 그냥 머리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안 받아들인거지 여러분 자기가 그냥 분별하고 있는거지 그건 받아들여진게 아니지 분별하고 있는거지 저는 거의 다 인기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도 계속 저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계속 곱씹어보려고 하고 있는거고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법님이 그게 금방 그렇게 안되면 곱씹어라도 봐야지 안 되면 그렇죠 네 곱씹어보면서 뭐 그 곱씹어보라고 사실 제가 뭐 스님께 인제는 설명을 해달라 라고 하는게 큰 스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그런건 큰 의미가 없는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황맞이 하셨을때 그걸 한번 그래서 곱씹어보면서 음 그게 사실이라 하니까 보시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되게 신선해 어 되게 신선하게 느껴져서 어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 되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라 그냥 뭐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거죠 네 그렇게 그렇게 가는 것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다음 정덕 네 어머니 what 없 그 없 꽃 없고 여기에 걸리는지 뭔가 그것이 여러 가지 Tisch Watch ierto Seni 왜 있는데를 없지 없는게 궁금증이 일을 거니까 사람이 몸의 70%가 물이니까 물을 싹 빼버리고 물을 빼버리고 이제 그 생각이 뿌리가 없으니까 생각이 뿌리가 없는거는 그냥 정렬이 않는거니까 생각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흑대기 같이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없다고 왜 없지 왜 없지 하다가 자꾸만 이런걸 찾게 되는데 이것은 뭔가 자꾸 제가 상을 잡으려고 하는건지 그렇게 하니까 정말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물 빠지고 그냥 생각 빠지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거에요 아 그러면 만약에 흑대기 같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제가 뭐 사람이 잡고 있는건지 조금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뭐 의식적으로 그렇게 어떤 자기의식을 조작하면 안됩니다 근데 자꾸 아 왜 없지 없지 자꾸 들어가니까 그에 대해서 자꾸 뭔가 그 이유를 찾는거 같아요 저 몸에 증시는 물이니까 70%로 그냥 물을 빼버리고 뭐 생각은 우리가 없었는데 어세버리고 이러니까 사람이 뭐 있다고 할것도 없고 좀 이렇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 그러니까 아 여기 없는게 많네 이렇게 되면 더 하긴 하는데 내가 먹는걸 자꾸 상을 잡고 있는거고 자연스럽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알겠죠 그렇다는것을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인정이 되고 없다는게 지금 그런데 없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있지만 없는거 같다 이거죠 그런 조건 하에서는 또 없어지니까 있지만 이건 존재한다고 꼭 할수도 없고 없는거 같다 이게 타당해지니까 자꾸 이제 저흥적으로 자꾸 이런 사람을 볼 때 그거는 그렇게 끼워 맞추는거고 끼워 맞추는거는 분별하는거지 그죠 그렇죠 이거는 쉬라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앞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쉬라고 그랬죠 놓아라 쉬어라 버려라 뭐 이런 얘기죠 계속 하는 얘기는 그죠 그런데 그럼 왜 없지 왜 없지가 자꾸 되는데 그 떠있는 절차도 놓기가 좀 왜 없지라는 생각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없을까 이런 궁금한 마음하고 아 이래서 없나 하고 머리로 답을 끼워 맞추는거 하고는 그건 다르죠 마음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럴까 하고 궁금한 마음하고 머리로 끼워 맞추는 쪽으로 가버리면 이렇게 쉽게 그런 쪽으로 갑니다 쉽게 머리로 아 이게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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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그러구나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자꾸 이해를 해야 그게 없다는 게 수궁이 가고 이러니까 이해하고 수궁이 가봤자 그거는 별목은 소용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궁금한데 지금 분별 속에서 답을 찾잖아요 분별하지 말라 그랬는데 분별을 안해야 답이 해결이 되는데 분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답을 찾으면 그 답이 그건 분별로서 나온 답이지 내가 쉬어서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 분별을 쉬어서 해결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그런 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힘들고 아 이건 아니네 근데 또 법문을 계속 듣고 있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자기 속에서 방향이 조금 바뀌어요 네 아무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아 맞네 그렇게 없구나 집게도 했거든요 이거는 맞네도 아니고 틀리네도 아니에요 맞네도 분별이고 틀리네도 분별이에요 아 이래서 없구나 그런 거는 분별한 거죠 그런 게 아닌 거죠 이거는 말할 수도 없는 거지 이래서 없다 저래서 없다 그거는 그냥 분별에 불과하거든요 이래서 없다 저래서 없다는 거 안다고 해서 마음의 업식에서 해방됐느냐 그거하고 상관이 없죠 이거 업식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럼 왜 없지? 이것도 왜 이러나야 됩니까? 왜 없는가? 자기가 마음에서 궁금합니까? 네 궁금하면 왜 없지? 하고 궁금하긴 한데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머리로 끼워 맞췄다 하면 이건 전부 분별에 불과하다 궁금은 한데 알 수는 없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궁금은 한데 알 수는 없네 그래도 마음은 궁금해 나 그렇게 알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답이 뭔지 찾지 말아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궁금은 한데 알아 졌다 그러면 그건 전부 알아진 내용이지 내가 업식에서 자유로워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알고 왜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 이 고불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벗어나져야 되잖아요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이해가 되어도 이 분별심에서 자유로워 지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걸 열어놓으려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벌써 분별 속에 있는 건데 그렇게 끼워 맞추고 짜집기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벌써 자기 분별 속으로 아르마리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전부는 답을 찾으려고 안내하셨죠 궁금한 마음 궁금한 마음 궁금한 마음인데 머리로 들어갔다 하면 길이 아니네 그러니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 가도 분별이고 뒤로 가도 분별이고 궁금은 하고 밤종이가 목에 걸린 것처럼이라고 하잖아요 밤종이가 목에 걸리면 밋지도 못하잖아요 걸려서 아파서 걸려서 아파서 삼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지 궁금은 한데 아프긴 한데 꼼짝을 못하는 거지 그런데 궁금하기에는 너무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자꾸 답을 찾아내야 그거에 분별 머리 속으로 들어가는 건 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머리로 아무리 다 기어 맞춰서 다 이해해도 내가 내 마음의 분별심 내 마음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아봤자 이게 과학적으로 풀어내서 근데 이거 이렇기 때문에 공하다 하고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과학이다 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과학은 분별로 하는 거니까 알아봤자 알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전부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본인한테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다음 해명주 부부님 네 안녕하세요 스님 저기 월요일날 찬불가하는 합창단이 있어요 합창단이 있어서 거기 이제 한 3년 전에 3년 전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3년을 쉬고 이번 주 처음 이제 갔었는데 전에는 이제 제가 있어서 제가 이 이 많은 사람 앞에 이 적응이 안 돼서 내가 내 일을 바꾸려고 많이 했었다가 그게 쉽지는 않더라구요 잘 안 돼서 그냥 노래는 좋고 이래서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쭉 다녔었는데 월요일에는 월요일에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스님 말씀하신 거 저절로라는 말하고 이제 내가 없어야 어 이런 말이 그 겉문 들으면서 너무 속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월요일날 제가 갔을 때 느낌하고 이게 딱 며칠이 되면서 되게 되게 그러니까 월요일날 저라는 게 이제 없다보니까 뭐 아무 걸릴 게 없는 거예요 뭐 다 이렇게 몇십 명이 있으면 다 개성이 다 다른데 그거를 그거를 어 그냥 조금 또 오늘 처음 가니까 조금 불편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 느낌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 법이 들어오니까 이게 제가 많이 자유로워졌다 해야 되나 제 생활의 변화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요 네 그것도 공부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그것이 궁극은 아닙니다 네 네 그렇다 내가 없으니 자유로워졌다 이것이 궁극은 아니고 네 네 네 그냥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네 네 네 네 그 이제 거리낌이 마음의 거리낌이 이제 걸리는 게 없다 네 네 해야 되나 일단 노래도 이제 왜 신경을 써서 하잖아요 네 좀 어 실수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또 조금 소리가 이제 조금 잘 안 나올까 이런 뭐지 조금 조심스럽고 이런 마음이 없이 노래가 이제 노래가 이제 너무 편안하게 저절로 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신감도 조금 더 많이 생기고 이제 노래가 그렇게 석 이렇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했는데 그날은 이제 뭐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뭐 앞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유롭게 이제 되게 편하고 이제 그런 변화가 이제 저한테는 많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굉장히 큰 변화죠 네 에이는 엄청 저한테는 큰 변화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이게 이것도 또 꿈인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마음이 이렇게 어디 걸리거나 이런 게 없다보니까 꿈을 자꾸 한 번씩 꾸는데 이게 어 의식이라 해야 되나 마음이 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꿈을 좀 꿔요 꿈이 아니고 진짜 생시같이 내가 어디 갔다 온 느낌 있잖아요 그런 꿈을 어 꾸는데 너무 생시같아서 이게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무엇을 물어보고 싶다는 걸 아 꿈에서 아 꿈이라 할 것도 없고 저 제가 실제 현실에 일어나는 일처럼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떤 절인 것 같아요 절에 제가 그러니까 몸 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마음이 이렇게 가서 가서 이렇게 다니는 꿈 네 사람들 얘기가 막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아 그게 너무 생생해서 조금 조금 생생한데 조금 뭐가 문제 네 평소 때 꾸는 꿈하고는 너무 다르게 너무 너무 생생하니까 이게 깼을 때 조금 왜 이런 꿈을 꾸나 좀 네 왜 이런 꿈을 꾸는지 알아서 뭐 하시게요 안 꾸던 꿈이라서 너무 생소해서 네 지금도 그렇게 꿈 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지금도 꿈 꾸고 있는데 어젯밤에 꿈 꾸는 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거는 사는 것은 지금 이게 현실인 것 같고 네 어제 그런 꿈을 꿨다 하는 그 꿈을 지금 꾸고 있지 않습니까 꿈을 꿨다 하는 그 꿈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무슨 말씀인지 지금도 그 생각에 빠져 있잖아요 네 네 그거 꿈이지 지금 꾸고 있는 꿈 지금 꾸고 있는 꿈이지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덩어리가 중요합니까 어젯밤의 꿈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는게 중요합니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피하지 않으면 발이 화상을 입잖아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지는 모르고 어젯밤에 내가 발등에 불 떨어진 꿈을 꿨는데 안 꾸던 꿈을 꿨어요. 이거는 무슨 꿈일까요 하고 있으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화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지 모르고 어제 일 그저께 일 생각하잖아요. 걸림이 없이 가서 합창을 했다 그것도 지금 꾸고 있는 꿈이죠. 그것도 지금 꾸고 있는 꿈이죠. 걸림없이 합창을 했다. 아 이제 내가 그전과 많이 변했네 이것도 지금 꾸는 꿈이죠.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뒤돌아 보고 지금 꿈속에서 못 나오고 있다. 물론 그전과 달라진 건 좋은데 지금 다시 또 그 꿈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꿈에서 나오겠습니까 어디 다시 또 빠져들지.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를 재고 과거와 지금 공부를 비교하고 아 좋아지고 있네 또는 나빠지면 아 나빠지고 있네 그 꿈에서 못 벗어나겠죠. 지금 그죠. 말씀 잘 하셨네요. 이런 것을 짚어드리기 때문에 내게 대화하는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다 지금 꾸는 꿈이죠. 네네. 그것까지는 아는데 이제 스님께 이제 얘기 뭐 이런 얘기 아니면 할 게 없어서.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는데 라는 것 때문에 공부가 헛바퀴를 돕니다. 잘 들으세요. 아 예예. 그게 아르마리다 말입니다. 아르마리. 네. 그것까지는 아는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그 증세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 분별심인 겁니다. 아 그거 다 안다 이거. 아 네. 무슨 증세인지 알아보시죠. 네. 그리고 그 이전과 지금 내가 변했다는 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네네. 그게 꿈이라는 것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전보다 많이 좋아해 주셨다. 그거 좋으니까 그 꿈에 빠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걸 꿈이라고 하면 아니요. 그건 그냥 제가 표현하자니 그런 겁니다. 또 이렇게 변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어디까지가 꿈인지 구분을 못 해요. 다 꿈이에요. 다. 다 분별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얘기하면 스님이 다 분별심이라고 할 거니까 내가 아무 말도 하면 안 되겠는데 말하면 다 분별심을 할 거니까. 이런 분별심 속에서 말도 한마디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있는 그대로 못 내놓는 거예요. 그거 다 꿈이다 생각이다. 벌써 다 알았어. 내가 얘기하는 게 다 꿈이고 생각이잖아. 하나 나름 말이 또 빠져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하셔야 하는 거죠. 법원님처럼. 아. 그래야 점검이 되니까. 네. 안 그러면 전부 머리로 다 하고 있다 머리로. 실제로 자기가 점검이 안 되면 다 머리로 한단 말이에요. 네. 방금 그것까지는 아는데라는 게 왜 생각인지 왜 꿈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네네. 예수님. 그렇죠. 전부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지금 꾸는 꿈이죠? 네네. 네. 공부가 나아진 건 어디 있습니까? 네? 공부가 나아진 건 어디에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네. 그러면 또 이 말을 아마 다른 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또 또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대화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알아듣는 것하고 다릅니다. 네. 실제로 해보니까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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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얘기 잘 한 것 같습니다. 잘 하셨죠. 네. 네. 잘 하셨습니다. 네. 꾸준히 하셨습니다. 네. 다음 무심법우님. 네. 그러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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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넉 달째거든요. 네? 네. 넉 달째. 넉 달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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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습되지마 행복하는데ถ客합니다. 8달째 법문을 듣고 있다고요? 8달 8개월째인데 그런데 그런것이 아 내가 8개월째구나 라고 알정도면 아직 멀었습니다. 오로지 정말 그러고 있을때는 8개월 됐는지 8년 됐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런데 계속 재고 있거든 아 나 8개월. 열심히 재고 있잖아 열심히 분별만 하고 있는거지. 아직 덜 답답한겁니다. 우리가 정말 답답해 보십시오. 머리가 딱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법원님은 분별이 멈추는 경험도 해봤잖아요. 네. 다 수강한 내용이고. 어쨌든 해보셨잖아요. 그죠? 지금 많이 힘들 때입니다. 자기 분별심 때문에. 머리로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분별로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쉬는것을 분별로 찾으려고 하니까 안쉬는거지. 쉬어라 쉬는 날 쉬어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나 찾아다니는 것은 피곤하지. 그건 안쉬는거잖아요. 돌아다니는거잖아요. 그쵸? 네. 항복이 항상 내 분별로 살아왔는데 내가 항복하겠습니까 어디 그게. 그래서 이제 지금 자기가 싸우는거지. 자기 분별심하고.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 꼭 끼겠죠. 포기하지 않으면. 그죠? 네. 법문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법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래도 안되면은 2판 4판으로 언젠가 자기가 꺾일 날이 와야 되는거죠. 그럼 반드시 꺾일 날은 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언젠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네. 죄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정말 힘듭니다. 마음이.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힘들지 전쟁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무리 힘든 가시밭길이라도 죽어도 포기하지 않고 가야되잖아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니까. 네.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강산보부님. 네. 스님. 제가 오랫동안 공부시간에 입을 안뛰었는데. 제가 저번에 입을 안뛰고 스님께 공부 점검을 안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내 분별심 속에 있었다 하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여없이 그 내 망상 중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손을 좀 벗은 제 공부를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도 스님의 법문을 제대로 진짜 못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공감하거든요. 스님의 법문을. 이제는 조금 이렇게 공감이 되고. 스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정말 이 나락하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정말로 못 받아들이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누구 얘기도 이게 안 듣는 거예요. 이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누구 얘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거 참 그 귀를 열고 그 마음을 다 열고. 기존의 방식을 확 바꾼다는 게 이게 진짜 진짜 힘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이제 요새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몸통이가 나다 하는 거. 여기 이게 진짜 안 믿어지고. 이제 좀 그랬거든요. 그 꼬목이 몸통이는 난 거 같았어요. 근데 앞전에 딱 보니까.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되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 일어나는 순간. 근데 어지럽은데. 어지럽다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제 정신이 딱 차려지면서. 어지럽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그냥. 이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어지러움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지러움도 없었고. 또 며칠 전에는 몸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살 기운이 있으면서. 막 이렇게. 피곤하고. 막 이런 느낌이 또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생각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것도 조금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몸뚱이도.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어제는. 또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그. 무릎을 절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무릎이 많이 아팠다고. 그래서 싹 들어오는데. 이제 제가. 순간적으로. 머리가 웹 돌아가면서. 조금 판단하고.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뭐. 왜 무릎이 아플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머리가 웹 돌아가면서.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정리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렇게. 또. 딱. 도와지면서. 아. 진짜. 이. 순간적으로. 내. 이게. 그렇게. 이제. 봤고요. 그게. 어젯밤에는 또. 이제. 제가 그동안에. 공부한다고. 엄청. 설쳤잖아요. 저만큼. 설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한다고. 엄청. 내가 해낼 거라고. 엄청. 설쳤고. 또. 저는. 아. 반드시 깨달아 봐야 되겠다. 나는. 저. 다른 분들이. 깨달았다는데. 나는. 반드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진짜. 엄청. 뭔가. 이제. 용을 다 썼는데. 그게 이제. 용 선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선생님 말씀이 맞더라구요. 법이 들어와야. 그게. 이제. 공부가 되는 거다. 무위법이다. 무위법이다. 하시는데. 저는 그냥. 계속. 제가 하는 공부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방역을 서면서 하고. 공부를 빨리. 해서 마치겠다고. 엄청. 설치고. 그랬는데. 공부를 빨리 해서 마치겠다고. 그래요. 그게 분별심인지도 모르고. 헐론해서 나는 마치고. 마칠 거라고. 그렇게. 이렇게. 세상 KKS 달리듯이. 제가. 막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근데. 이제.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법문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 마음이 쉬워지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 선생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공부를 붙잡고 있어. 공부를 내려놓아야 돼.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남아 있었나 봐요. 근데. 어제. 밤에 잠이 안 와서. 법문을 들었다가. 어머. 공부를 내려놓아야 돼. 이게 내 분별심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게. 내려놓아야 돼. 공부를. 내려놓아야 돼. 그 한 생각이 내 분별심이었구나. 그 생각이. 그게 딱. 눈이 떠지는 순간. 그게. 공부가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가벼웠어요. 네. 공부를 어떻게 먹나. 어떻게 내려놓나. 막. 저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내 분별심이었다는 게. 딱. 딱. 북문 밤에 듣는데. 그래서. 딱. 그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자기 분별심이었죠. 네. 진짜 내 분별심이었구나. 공부를. 공부가 있다는 것도. 내 분별심이고. 공부를 하겠다고 쓰시는 것도. 내 분별심이고. 내 공부를 내려놔야겠다는 것도. 내 분별심. 하하하. 그러니까 스님. 또. 웃음이 막 나는 거 있잖아 갔지. 하하하. 어쨌든. 그게. 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음. 그래요. 좋은 현상입니다. 하하하. 이거를 또. 이해해서. 아. 그것도 내 분별심이구나. 하고. 또 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잘못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그게 진짜로 떨어져 나가는 거 하고. 이해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가 자업다더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속에 갇혀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러고 갇혀 가지고 있잖아요. 다 그래요. 그게 아마 그것이 없어지고 또 다른 것들도 그럴 겁니다. 맞아요. 제 분별심 속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정말 괴로워서 자살 시도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던 분이 집중적으로 조건이 박근혜 이끌어들이는 대화를 하면서 탁 분별심에서 벗어나서는 자기가 방금까지도 정말 지옥같은 인생을 살아왔고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놓고 방금까지도 딱 벗어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 말이 바로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고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전부 내 생각 속에서 나 혼자 그러고 있었네요. 이 말이 툭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죠? 네. 저번에 스님과 대화하면서도 그래도 그게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진짜 이렇게 딱 지고 있었나봐요. 자기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병의 원인도 몰라요. 그래서 자꾸 열고 받아들여 봐야 돼요. 열고. 그래서 법이 들어왔을 적에 그렇게 툭 떨어져 나가는 거지. 툭 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거지. 자기 분별심에서 툭 깨어나는 거지.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자기 분별심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게 괴로움이고 거기서 깨어나는 게 해방되는 거고 그게 방어창이고 해방되고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또 그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거기가 완전히 지옥처럼 괴롭고 눈 뜨고 보면 깨어나고 보면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 마음에 갇혀가지고 그 마음이라는 것도 없었는데 그 꿈에 빠져 있는 것. 우리가 밤에 잘 때도 실제로 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꿈에 빠져서 악몽을 꾸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꿈에 빠져 있을 때는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너무나 괴롭고. 깨고 보면 싱겁죠. 꿈이었네 하고. 지금 우리가 마음의 괴로움도 똑같다 이거예요. 깨어나고 보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에서는 그렇게. 자기분별심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없애는 게 아니고 법이 괜히 있겠어요. 법이 들어오면 이거는 없어져 버리는 거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 사라지는 거지. 내가 닦아서 어두움을 없애는 게 아니고 내가 닦아서 탐진치를 없애는 게 아니고 빛이 들어오면 탐진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지. 모든 어두움은 무명으로 인해서 있는 거니까. 무명 즉 어두움으로 인해서 모든 어두움은 그러니까. 모든 분별심, 집착, 괴로움. 이게 전체 총체적으로 분별심이라 알 수 있겠죠. 이것은 무명으로 인해서 있는 거다. 무명 즉 어두움. 즉 어두움은 뭐냐. 잘못 알고 있다. 깜깜하면 우리가 잘못 알잖아요. 밝아야 제대로 알지. 밝은 밝은 빛이라고 하니까 명상하면서 빛을 보려고 하는데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분별없음 이것이 밝음이거든요. 이게 빛이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빛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겠죠. 분별에서 나와서 보니까. 뭐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저렇게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그거 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안자이니까 이게 어두운 세상이지. 어둡지. 분별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잖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분별이었다. 그래서 스님 저번에 제가 제 생각 속에 갇혀서 좋은 부패도 한 달 쉬었잖아요. 쉬고 나니까 더 깜깜해졌어요. 무슨 생각에서 한 달 쉬었어요? 무슨 생각에서? 공부를 내려놓아야 돼. 공부를 붙잡고 있어. 이런 생각 속에 내 생각 속에 갇혀서. 그때 좋은 부패도 한 달 쉬었잖아요. 근데 스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그 망상 중에 있었다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번쩍 떠지면서. 아 진짜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생각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 힘이 굉장히 커요. 혼자 하는 것과 다르게.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스프링을 눌렀다가 놓으면 스프링은 튀어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하자면 스프링으로 말하자면 계속 누르는 거지. 계속. 점점 점점 튀어오르는 힘이 약해지겠지. 조금씩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점차 점차. 이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닌 자기가 감을 잡아가요. 내가 감을 잡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법이 뭐 어쨌든 법문 계속 이렇게 들으면 뭔가 이게 완전 자기 귀에 들리니까 자기 속에 들어갈 거 아니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꾸준히 계속 해야 힘이 생기지. 어떤 힘이 생기느냐. 내가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힘이 생기는 거지. 분별이 없어지는 힘이 생기는 거지. 분별할 건 다 하면서도 안 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지. 그게 이제 힘이죠. 분별하면 분별이 딱 사로잡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분별을 해도 분별 안 한 것과 같은. 그게 이제 집사귀 없는 거지. 그게 이제 분별하지 않는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분별하지 마라 이러지만. 실제로 분별이 없어지면 하는데 안 하는 것과 같은 거지. 자기가 그건 알죠. 자기가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할 분별은 더 잘 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분별 없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분자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정말 분별이 없어지면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해야 될 분별은 더 잘 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말에 또 걸리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고.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벌써 우리 알잖아요. 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도요. 무슨 내가 공부를 했는지 1년 됐는지 3년 됐는지 5년 됐는지. 벌써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거 있다는 것은 아직 멀었어요. 멀었어요. 내가 공부한 지 10년 됐는지 20년 됐는지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는데 멀었어요. 그런 거 없어져야 돼요. 무슨 공부한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도 소로 본성을 소에 비유하죠. 나도 없고 소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불마시고 졸리면 자는데. 소도 없고 나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도 없고 나도 없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고 할 일하고 밥 먹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소도 없고 나도 없어져야 된다고. 그런데 뭐 그냥 조금 하면 얼마나 했느니 지금 이런 상태가 됐느니. 자기 상태 얼마나들 헤아리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렇다. 걸려있으면 걸려있다고 난리고. 예전보다 좀 나아졌으면 나아졌다고 그냥 그거. 그 0점 맞다가 매일 0점 맞다가 항상 0점만 맞다가 예를 들어서. 만점 만점에 0.1점 맞았어. 그래도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이게 전부인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 참. 그래서 욕심이에요. 큰 욕심을 해야됩니다. 공부욕심은. 완전히 정말. 그런데 자기가 어디에 마음이 집착이 있는지 없는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도 몰라요. 예전보다 좀 나아지만 이제 뭐 어쩌겠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인지 자기가 그러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잔소리도 하는데. 아까 무신보부님이 힘들다 하셨는데 그런 힘든 길 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런 길 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누구는 안 그런데 나만 그렇다는 생각. 절대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누구나가 그 길 갑니다. 똑같이. 그러다가 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러기도 하고. 그런 길을 가다가 또 애가 막 넘어져서 다쳐서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그냥 그러다가 또 이제 그게 나아 가지고 조금 더 걷는 힘 생기고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부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거를 거기에 달려있지. 누구나가 똑같은 그런 길 가지. 그냥 그렇지 않고 수월한 길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월한 길이라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게 분별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의 분별심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게 아니야. 공부가 되는 것도 무슨 다른 게 영향 주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의 분별심 때문에 내가 공부가 안 되고 괴로운 거야. 그냥 그것 때문이야. 원인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없으면 돼. 그런데 그냥 내가 없이 살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없다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 또 내가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없이 살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렇게 머리를 쓰게 되지. 저도 혼자서 했으니까 그런 거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혼자서 하면서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고. 그래서 그러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된다는 것도 안단 말입니다. 마음의 원리가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아침이 될 때까지 견디지 않고 포기해 버리니까 아침이 안 되는 거지. 끝까지 있어 보십시오. 아침은 안 들려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원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원래 밝기 때문에 자기가 분별심 속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괴롭지. 어둡고. 그런데 몸이 어리석다 이거지 어둡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견딜만 하니까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못 견딜만큼 압이 차 보세요. 그럼 이 분별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져 버려요. 견딜만 하니까 이게 이 속에서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어느 날 분별이 싹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아무리 법을 생각하고 이래 보고 저래 보고 그럴 때 정말 괴롭거든요. 안 되니까. 그럴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냥 이유도 없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휙! 분별이 다 사라지고 없어.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 분명히 그 전날을 너무 법문 속에서 그냥 너무 그렇게 놓아라 했는데 안 놓아져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냥 왜 갑자기 그렇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분별이 툭툭. 그러다가 다시 또 분별 속에서 그러죠. 그런데 저번에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분별이 놓아졌지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그래서 법문을 생각하면서 법대로 해 보려고 놓아라 그랬지. 막 놓으려고 애써 보고 또 안 돼. 또 막 괴로워. 그러다가 또 이유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분별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정말 구하면 주어지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는. 열리는 거지 내가 여는 게 아니야. 내가 얻는 게 아니라니까 구하면 주어진다. 내가 얻는 게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저절로 주어진다. 내가 구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어져 버린다. 내가 두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몰라 그냥 주어져 버려. 그렇게 된다. 분별이 없어지는 건 그런 일이다. 그런 식이다. 무슨 법원님도 듣고 계시죠?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어요. 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은 끈기.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언제까지? 이 몸이 죽을 때까지 공부는 끝이 안 나니까. 끝이 안 나면은 그지만 계속 변화는 오죠. 계속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끝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자체가 분별에서 나온 개념이죠. 끝났다. 끝났다. 안 끝났다. 라는 자체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건 또 반가운 말씀이 있네요. 은광선 법원님. 계속 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성조 법원님. 예. 스님. 제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몰랐는데 하나 찾아냈습니다. 제가 배우자한테 바라는 게 거의 없다고 살아왔는데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가 있었다면 이 공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는데 그 하나가 전부였던 거죠. 거기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항상 좀 갑갑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도 내가 봤을 때 그거.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다였던 거죠. 그게 놓아졌습니다. 놓아지고 포기가 되고 했는데 웃기는 거는 싹 다 날아가 버리네요. 이 마트에다 뭐 그냥 시원하게 그냥 쫙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버리고 진짜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 이게 희한합니다. 이게 진짜로. 내가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공부를 주로 놓고 놓고 하니까. 하다가 저도 모르게 딱 놓아졌는데. 그거 참 진짜 좋네요. 좋다고 했으면 없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 한번. 그게 한번 보십시오. 그 아내분에 대한 아내분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그건 정말 놓기 싫죠. 정말 바라죠. 그러니까 못 놓았던 거죠. 근데 그것만.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하나가 전체가 전체가 하나죠. 자기 분별심이 놓아져 보니 인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없어지고. 다른 것도 없어지죠. 그죠. 자기가 그거를 막 붙잡고 있다고 해서 아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붙잡고 있는 거 하고. 정말 진심에서 바라는 거 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안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바란다라고 할 수는 없죠. 안 바라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것도 아니지. 말 못하겠는데. 네.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을. 이거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셨어요. 그것도 반가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뭐에 걸려 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모르고. 아이 하나 찾으나 해서 참. 그 자체를 우리 하도 막. 막 온갖 그냥 집착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뭐에 집착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집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천 개 만 개 집착하고 있다가 한 개쯤 놓아줘도 살 것 같고. 다 놓아진 것 같고. 물론 뭐 천 개 집착하다가 한 개 놓고 이런 건 아니라. 분별이 딱 떨어졌을 때는 일체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지만. 제가 말하는 습성의 차원에서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습성도요. 사실 그래요. 내가 있어서 나한테 습성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조건 따라서 말하자. 민년 따라서. 조건 따라서. 그냥 조건 따라서. 생기고 있는 것 뿐. 그냥 조건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일 뿐인데. 그것을 내가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업식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조건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일 뿐이지. 내 라는 게 없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업식을 막 없애고. 내가 내 습관을 조복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조건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뿐이고. 나 라는 게 없는데. 이게 나다 하는 일의 습관인 거예요. 나다 하는 일. 내가 어떤 업식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조건 따라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근데 이게 나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붙여있는 거예요. 나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걸 없애는 게 아니다. 이 업식을 없애는 게 아니고. 나 라는 착각이 없어지면. 조건 따라서 똑같이 현상은 일어나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똑같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나 라는 착각. 이것이 들러붙었어요. 이것 때문에. 착각 때문에. 뭐 막 공부할 거리도 많은 것 같고. 조복받아야 될 업식도 많은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이 많아서 그걸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나다 하는 그 착각만 떨어져 보는 것 자체는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것도 뭐 설명이지만. 네.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하시니까. 이게 항상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올 때도 씨앗을 심어 놓으면 나올 때까지는 표시가 안 나죠. 속에서 막 땅을 뚫고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탁 나왔을 때만 표시가 나죠. 땅 위로. 그런 것처럼. 이게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계속 바위 돌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바위가 계속 이렇게 작은 망치로 두들긴다 하면. 표시가 안 나지만. 조금씩 이게 움직이고 약간씩 실금이 가고 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벗어나는 거지. 또 그랬다가 또 다시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계속 가는 거지. 이 공부를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죠.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공부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할 거예요. 재미있잖아요. 어쨌든 괴롭기도 하지만 벗어날 때도 있으니까.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언제, 얼만큼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오히려 그 묶여 있는 힘이 약해지고.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만 된다면야. 당연히 해야죠. 아우. 그러면 다른 길이 없는데. 계속 해 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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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영준법원님. 네. 영준 법원님. 반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고초비 들리시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들립니다. 네. 오늘 낮에 제가 시내버스 운전하는데요 오늘 낮에 전에 스님께서 업무 하신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스님 변지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들은 것이 업무 소주 위생 귀심에 대해서 고민을 들었는데요 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다른 스님한테 들었을 때는 업무 소주 위생 귀심이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머물지 않는 마음이 그 자체가 집착하는 거라 그거를 버리는 것이 말하자면 업무 소주 집착하는 것을 마음을 낸다 그거는 집착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낸다 이런 식으로 다른 스님들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스님께서는 그런 것이 자체가 없다 원래 마음이 머물 수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굉장히 다른, 너무 그냥 혼란스럽다가 내가 스님 말씀이 맞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고 제가 느꼈어요 어떻게 그것이 먹을 수가 있는가 당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 스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좋아졌었는데 그러면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마음도 내 몸이 아니고 나를 찾는 것인데 그거를 그거를 만약에 내 몸이 아닌 것을 확연히 알고 마음도 내 것이 아닌 것을 확연히 안다면 저절로 나가 찾아지지 않겠느냐 저절로 저절로 법칙 아닌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확연히 이걸 찾는다는 것이 너무 감이 안 잡혀요 이 상태에서 이 몸이 여태 이 몸과 이 마음을 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가 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몸은 따로 나 따로 내가 있다 그렇게 말씀 들었는데 분명히 그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따로 내가 따로 내가 있는게 아닙니다 분명히 따로 내가 있다는 사실은 알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님께 어떤 못 깨달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편으로 말씀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었을 때 젊음이라서는 몸도 나고 마음도 나고 전부 다 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아무튼 배우는 입장에서 나아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아까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알고 있는데 라고 하셨잖아요 예예 내가 아니라고 몸과 마음이 나이다 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예예 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는 알음알이 있잖아요 뭔가 마음이 나다라는 알음알이라는 증거죠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 그 알미 알미에 해당되는 문제잖아요 그 알미 없어지면 되겠네요 물론이죠 알미 깨끗하게 진짜로 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 그러면 법원님이 확연하게 독참 영상을 보시면 네 독참 영상을 집중해서 조용하게 볼 수 있을 때 한번 보십시오 네 잘 안됩니다 독참 영상을 집중해서 볼 수 있을 때 보십시오 그러면 독참 영상이요 네 그러면 아르마리의 오류가 드러나면 우리가 아르마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아르마리 속에 갇혀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게 맞는건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못 놓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아르마리로부터 벗어나져요 그게 다른게 아니고 몸과 마음이 나다 아니다 이런건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냥 아르마리 분별시면서 벗어나게 하는거에요 그게 지금 소음이 나서 전체 음소거를 잠깐 하겠습니다 다시 해제하고 말씀하십시오 해제하고 말씀하십시오 영준법원님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부부님께 말씀드린거 기억하십니까 네 뭐라고 했죠 저 본문 전에 했던 뭐라고 하셨죠 그걸 더 보시라고 더 보시라고 한게 아니구요 네 집중해서 볼 수 있을 때에 집중해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더 보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반복해서 자꾸 보면 아르마리가 생겨버립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무엇을 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까 잘 안들립니다 제 소리가 잘 안들립니까 네 네 네 네 이오펀 좀 뺴 보시겠습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것은 분별심 즉 아르마리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아르마리 속에서 분별심 속에서 아는 것 속에서 머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 착각에서만 그 속에서 어떻게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그것만 없어지면 이것은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그렇게 꾸준히 해보시고 정말 집중해서 오로지 집중해서 할 수 있을 때 독창영상도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독창 하지만 잘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방 알아듣겠습니까? 이제 이제 참여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까 내내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공부 시간에 아까 늦게 놀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되게 되어 있다 그랬죠? 네. 그거는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무예보 부님 제가 요즘 하여튼 좋은 공부가 스님이 아까 안되면 된다고 난리를 치고 안되면 안된다고 난리를 친다고 하시더니 제가 요즘 제가 그래가지고 저번에 가영정신 마지막 날 제가 일정 시간 마치고 슈퍼리를 딱 치고 고개를 드는데 딱 칠 때 예를 들면 그 이름이 똥이라 하면 정말 저를 괴롭히는 인연이 있거든요. 부르지도 못하고 한벌 건드리지도 못하고 근데 똥이 어디있나? 니가 있지? 그 이름을 하면서 똥이 어디있나? 니가 있지? 이게 어디있어? 도대있어? 누가 하는 소리야?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몇일 지나니까 인연이 전화가 온 거에요. 그래서 평소에 저를 괴롭히듯이 또 이제 괴롭혀서 근데 그때 똥이 어디있나? 니가 있지? 그럴 때 제가 순간 아 내가 있었구나 그때 제가 언젠가 생각을 하다가 그날 그 인연하고 전화를 받는데 평소에는 제가 무서워서 대피출도 아니고 그 잘 소중해야 될 이 시대 인연이라서 말도 잘 항상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조금 뒤집어져도 그런 척도 아닌 소리를 해도 그게 제가 그걸 못하고 항상 그래서 마음이 껄끄럽은 게 그날 제가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그 인연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저렇게 한 번도 아마 그 인연도 저한테 그렇게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엄청 뭐라 하면서 그 일을 해결을 하는데 그 자기가 나한테 요구하는 일을 해결을 하는데 내가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제 나도 돕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평소하고 너무 다른 제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생각했어요. 아 내 다칠까봐 맨날 죽어봐 베벌 때렀구나. 한 번 죽어보려고 내가 없어서 버리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소통도 할 수 있고 되는 거를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그동안 스님한테 제 공부 그것도 말씀드리고 그때 그 일도 그랬어. 아 내 요새 진짜 용감해졌네. 대부분 사람 돼간다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 남편이 남편이 나무편이라면서요. 남편은 나무편을 진짜 잘 폈는데 제가 너무 요새 아니 저 나름대로 엄청 제가 진짜 고생하고 불쌍한 사람인데 또 저거 하면서 다 살고 있는 그 인연이 불쌍하다고 네가 뭐 어떻게 해서 좀 먼저 더 도와줘야지 된다고 저보고 그러는데 너무 핑 도는 거예요. 꼭지가 돌려 하면서 그런데 그때 그래도 공부하는 중이라고 아유 그래 망부 네 생각이지 네 곁대로 하려고 하니까 속이 네가 상하지 제가 이제 망부는 그 생각을 하다가 너무너무하고 섭섭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오늘 다리가 붓도록 하루 종일 걸어다니다가 저녁때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스님한테 속이 너무 상하다고 한 대 갔다가 좀 더 펴달라고 내가 솔직히 이제 별문도 자주 하고 그래서 이제 똑바로기도 하고 스님한테 개인적으로 스님한테 별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나도 맞은 놈이 잘 맞는다고 그래 뭐 내 맞는 거 또 보고 내가 좀 도움되면 또 내가 그래도 가치가 있지 싶어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을 씹어먹을 듯이 이제 이 화면을 줌 화면을 제가 보면서 스님 별문 하시는 걸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내가 스님을 씹어먹을 듯이 쳐다보고 이제 앉아서 별문을 줬는데 스님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언자 없어요. 언자 인제 별문을 듣는 중에 없어졌죠. 사실은 진짜 이거 이래가지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겠나 이 집도 이래가지고 내가 살겠나 진짜 오늘 낮에 다리가 너무 아프고 그런데 집에서 들어오기 싫고 해가지고 어두워져서 저 밖에 벤치에 앉아있다가 어두워져서 다리가 너무 아프고 걸어다닐 수도 없더라고요. 많이 걸어가서 그래가지고 집 앞에 벤치에 한참 앉았다가 집에 들어왔었는데 그래 그것도 네 생각이다. 네 생각은 네 뜻대로 하려니까 그렇지 그렇게 한다고 네 인생이 좀 나는 것도 아닌데 네가 왜 그러냐고 이제 제가 막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도 또 서운한 마음이 안 가고 화가 나고 제가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아 그 스님 지금 이제 범 들어가면서 제가 그래서 사실 불려서 손을 내리려고 했는데 한 분이 남았길래 그 분 하시면 내가 내려야지 그랬는데 스님 저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온 스님 이제 또 없다. 어디 갔는지 없네요. 그래서 나는 그거 좀 잡아보려고 하니까 또 없네요. 선생님 맨날 솔직히 이래서 엄마가 살렸습니까? 진짜 억울하다. 제가 오늘 하루종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지금 그럼 뭐가 있는 게 있는 게 더 좋아요? 안 좋기도 하지만 소모하자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하루종일 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좀 내가 조금 억울할게. 그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 생각나네요. 몇 살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녁에 아마 뭐 공부 안하고 텔레비만 보고 있다고 뭐 혼났나 뭐 조금 혼이 났는데 뭐가 이제 조금 혼이 나면은 혼나는 건 너무 싫으니까 막 삐진 거예요. 삐져가지고 내일 아침에 내가 뭐 학교를 안가야지. 뭐 이런 식의 학교 안가면은 그 부모님은 속상해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 속상하게 하려고. 내일 아침에 이제 학교 안가야지. 이제 그러고 잤어. 아침에 됐는데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는 거야. 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나 분명히 오늘 아침에 학교 안가려고 했는데 학교 안가려는 마음이 다 하나도 사라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조금 억울한 거야. 그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려서 막 그 마음을 좀 먹어보려고 해도 안 돼. 그 기억이 나네. 지금 부모님이 억울하다 하니까. 제가 제가 과거에 대자치에 남을 테니 진짜 이보다 더 상처받을 그걸 해가지고 내가 그 일은 죽어도 아니더리라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그 일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그 일이 있긴 했는데 전혀 그때 그 감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일을 때 내가 마음이 괴롭고 섭섭하고 스님한테 전화하면 또 뭐 네 생각이지 뭐라 하지 마시고 아이고 진짜 너무 속상한다. 제가 그랬는데 스님한테까지 마지막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스님 뭐라 하지 마시고 지금 없어예. 그런 그게 이제 과정입니다. 과정. 네. 감사합니다. 과정인데 거기다가 뭐 굳이 뭐 과정이니까 제가 붙일 말이 없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아 이거 별것도 아닌데 왜 내가 여기에 속아서 내가 일하나 싶잖아. 그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것이 다 힘을 잃고 나서 그런 분별이 다 없어질 때가 오겠죠? 그때가 돼서 보면 그렇죠. 그냥 그런 마음이 아무 문제가 안돼 지금은 그런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라 불편한 거라 그렇죠. 그래도 정말 희망적이었던 거는 그 희망적이었던 거는 근데 그 경험을 이제 제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끄덕이 우울했는데 어떻게든 해도 이거는 진짜가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그때 희망은 보였어요. 그런데 이 소원이 너무 빨리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가는 과정인데 이게 그 분별심이 없다는 것은 안 속는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되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여여하다. 네 예 그 스님 일어날 마음에 시비를 하지마라고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꼭 씹는 꼭 씹는데도 다리 안되더만 스님을 씹어먹을 듯이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의견이 났어요. 그래요. 이렇게 씹어먹을 듯이 보고 그렇게 해야죠. 아무튼 계속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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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계속 변화가 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상태를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렇게 계속 어쨌든 해보십시오. 그리고 법은 항상 과거심도 미래심도 현재심도 불가득이고 지금 일어난 마음도 불가득이고 시비한 것도 불가득이고 분별한 것도 불가득이고 예 예 예 예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월봉 부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 인내심으로 기다렸습니다. 졸려가지고 네 어 전에도 한번 제가 쓰렁뚜에 빠졌다고 스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응 그 뭐 형수 뭐 형 뭐 이렇게 전부 다 그냥 오수선 해가지고 막 제가 쓰렁뚜에 빠졌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해서 뭐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스님께서 말씀하셨죠? 음 뭐 한 부부님 자녀가 30살인데 어 부부의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그 심장보다 더하시겠습니까? 하고 스님께서 얘기하시고 그랬을 때 어 제가 이제 그 스님 본문하는 소지도 듣기가 힘들 정도로 막 그렇게 혼란이 왔었어요 그랬는데 또 저번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렇게 4시면 제가 일어나서 언문을 듣거든요. 그런데 그때 스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네네. 다른 분이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본문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어느 스님인가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스님 제가 길을 가다가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본문을 했을 때 그 큰 스님이 말씀하시기로 신으면 되지 그렇게 하고 본문을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아차 밤이거구나. 그냥 스님이 맨날 항상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그놈이 본성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딱 아 하고서 제게 딱 들어오더라고. 아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쉬 없게 하면 아주 쉬운 거고 어렵게 하면 아주 어려운 거다. 하는 걸 말씀하실 때 아 그래서 밤에 보니까 뱀이었고 낮에 보니까 새끼였다. 아 그 얘기가 거기에 적용되는 게 나아.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것이 바로 이렇게 쉽게 푸는 방법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스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알아듣는 게 그게 이제 쉽게 아는 방법인가. 본문을 그대로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대로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이 들리는가 앞으로. 네. 그래서 그게 그 구름에서 지금까지 기다릴게요. 네. 앞으로 계속 그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러다 보면 또 뭔가 조금 귀에 뭔가 쏙 들어오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본문, 스님 하는 본문이 귀에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좀 뭔가 스님한테 한 개의 기쁨을 챙기는구나.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보십시오. 그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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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시간 내내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왜?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까? 내가 사라져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사라져 가는 거예요. 나라는 착각이 강하게 있다가 그것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자기업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법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법이 왜 잘 안 들어오냐.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들어온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끊임없이 하면 이게 들어오게 되어 있겠죠. 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은요. 요즘은 그 혼란했던 것이 싹 없어졌어요. 팍 돼요. 아이고. 그게 싹 없어져 가지고 아주 마음이 엄청 편해요. 그러면서도 법문은 제대로 좀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내가 사라진다는 게 결국은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 있잖아요. 내 아르마리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거죠. 생각에서 나오는 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그렇다 하고 알고 있는 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건 그대로 알고 있되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암이죠. 지금은 암에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로 공부한다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아는 것 속에서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공부하고 안 공부 벗어나 보려고 방아착 해 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놓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별에 안 속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에 안 속는 게 아니고 안 속으려고 생각하고 그냥 분별을 놓아져버리는 게 아니라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여기서 애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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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 무너져 버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